안녕하세요. 최정철 교수입니다. 드디어 3주차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주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갑자기 여러분 우리는 옵티마이제이션 배우는데 왜 갑자기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할까? 왜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배워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많을 건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동안 산업공학과라는 또는 경영학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OR의 문제들은 엑셀의 해창기 기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는 솔버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썼는데 물론 굉장히 엑셀이나 이런 건 굉장히 손쉽고 강력하죠.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엑셀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기존에 있던 다른 이걸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레거시 시스템이랑 어디까지 갔죠? 레거시 시스템이랑 이렇게 연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연결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엑셀로만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에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가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딱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전에 전처리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단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고 최근에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굉장히 쉬운 언어고 굉장히 간단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배워서 한다면 굉장히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파이썬 기반의 오퍼레이션 리서치 뭐 OR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파이썬으로 OR을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파이썬으로 하든 엑셀로 하든 중요하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 부분 수학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에 프로그래밍을 같이 써서 배우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뭔가 손으로 문제를 다 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미 한 30년 전에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만질 수가 있게 되고 회사에도 그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쌓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수학기법들을 실제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패키지로 돼 있는 패키지라기보다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문제 해결 뭐 확률이나 통계나 저희가 지금 배우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한 번 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보자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게 사실 이 수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좀 파이썬으로 OR의 문제들을 푸는 것을 연습을 해볼 거고요. 사실 파이썬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에 강의를 듣고 이거를 오는 걸 저게 권장을 드리는데 K목에 가면 이 사이트 가시면 여기 가시면 이제 제 강의가 있습니다. 이미 K목에 꼭 안 가시더라도 이제 유튜브로 가셔서 이렇게 파이썬으로 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멋진 영상들과 함께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강의가 있으니까 이 강의 한 번 듣고 오시는 것도 어느 정도 한 8주차 정도까지라도 듣고 오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파이썬 환경을 여러분 컴퓨터에 꾸미는 것을 할 건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두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주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게시판에 저희 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료실에 저희 이 영상 말고 아까 K목 K목 파이썬에 있는 영상들을 좀 몇 개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보셔서 초기에 설치하시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크게 깔아야 되는 거는 다섯 가지인데 앞으로 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제품들을 깔아야 되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나콘다라는 건데요. 사실 파이썬은 기본 파이썬이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파이썬을 쓴 게 더 좋아요 하는 배포판이라는 건데요. 상용 배포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컨티뉴이라는 회사일 건데 컨티뉴 애널리틱스에서 만든 아나콘다라고 해서 과학 계산용, 과학 사이언티픽한 과학적인 어떤 분석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패키지만 전문적으로 모아둔 아나콘다라는 패키지 배포판을 쓰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너무 많이 깔면 여러분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니콘다라고 해서 필요한 기능만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께 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니콘다라는 것을 쓰게 될 거고요. 당연히 파이썬이 뱀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콘다 이렇게 좀 훨씬 더 무서운 뱀을 이름을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 다음으로 콘다라고 하는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 패키지가 뭔지는 여러분 이미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들을 써서 여러 가지 상용 패키지들을 추가를 할 거예요. 상용 패키지가 아니라 그냥 오픈 패키지나 오픈소스 패키지나 여러 가지 우리가 써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추가를 할 거고 IDE로는 IDE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쓸 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쓸 때 도와주는 환경을 얘기하는데 IDE로는 Jupyter라고 해서 어떤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Jupyter라고 하는 IDE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OR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그래프를 몇 번 봤는데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Map of Library라는 모듈을 설치할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 꼭 Map of Library를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전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손으로 그려서 숙제를 제출하는 걸 봤는데 단지 우리가 Map of Library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맛보기로 보기 위해서 Map of Library를 까는 겁니다. 절대 Map of Library가 우리의 메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로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OR,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만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인폼스나 이런 굉장히 큰 학회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OR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아는 특정 회사들에서는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들만 전문적으로 해당하는 그로비라고 했죠. 그로비라는 회사가 있고 이 옵티마이제이션만 전용적으로 하고 이게 상용 패키지인데 이렇게 MOOC에서 하는 온라인 강의에서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은 배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용해서 설치를 해서 이제 OR의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기대하고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하니까 좀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3주차 강의인데 저희 대학에서는 강의를 할 때 보통 1주차, 2주차에 거의 이걸 끝내버려요. 이걸 끝내버리는데 MOOC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나가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영상이 모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먼저 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컴퓨터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